LVS의 이정훈 고맙박사입니다. 오늘은 LED 형광등 조명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LED 조명입니다. LED 형광등 호환형. 그래서 안전기나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광등에 대해서 먼저 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등을 먼저 켜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좀 잘 안나오네. 형광등 두 개 다 닿았죠. 이렇게 형광등. 그죠?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LED 조명이에요. 이렇게 LED 조명인데 보면 요거는 형광등이고 요거는 LED 조명. 근데 요거는 안전기가 아니라 직결형. 220V가 바로 들어오면 켜지게 만든 게 요거 LED 조명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직결형. 요거를 빼서 다시 LED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끄겠습니다. 끄고 이제 보시면 형광등을 제가 뺍니다. 형광등을 빼죠? 빼고 형광등을 빼고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걸 끼겠습니다. 끄읍니다. 그냥 안전기 일치형입니다. 그냥 그냥 형광등의 등기구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빼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전기 일치형. 이렇게 빼서 쓰면. 잘 안들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끼고. 두 개 다 들어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형광등. 요거를 형광등이 요게 보통 40W, 36W가 있는데요. 요거는 22W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형광등 램프를 빼서 그냥 안전기도 교체 없이 그냥 호환용으로 LED만 껴가지고 쓸 수 있는 LED 조명 기구입니다. 요즘 이 회사가 저희들이 이 회사의 대리점인데 이 회사가 진짜 호환용이니까 되게 좋죠. 학교나 이런데 뭐 여러 군데 식당이나 이런데 보면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LED 조명만 갖다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일체형. 220V 직결형. 안전기 띄워버리고 직결로 그냥 써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형광등의 조명 램프를 빼고 그냥 LED 조명만 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제품이니까 많이 고려하시면 되고 이게 22W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이나 이런데 보면 40W, 36W가 되어 있는데 요 LED 조명은 많이 에너지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형광등 나중에 보면 요기에 흑점이 생겨가지고 펄럭펄럭 이렇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LED 조명으로 개최하면 그만큼 에너지 세이브도 되고 경제적이고 단가가 좀 비싸지만 인력관리라든가 사람들이 가끔씩 하다가 계속 조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과 호환형, 직결형, LED 조명, 직결형 조명을 22W짜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